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교육감은 남은 기간 8년 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설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올해 숙고 끝에 대구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선 가능성이 높았던 우교육감 불출마로 내년 대구교육감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나타낸 인물은 보수 성향의 강헌희 전 여성부 장관과 대구 남부교육장을 지낸 이태열 대구교대 총동창회장 2명입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진보 진영인물로 홍덕률 대구대 총장과 김태일 영남대 교수, 경북대 김형기 김사일 교수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교육국장을 지낸 김사철 상원고 교장 등 중등 출신과 출마를 저울질해온 후보들이 수면 위로 보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구교육감 선거는 후보 난립과 함께 다자간 경쟁 고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 정서욱입니다.